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해외여행이 늘면서 면세 담배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2023년 국내 담배 판매량이 36억 1000만 값으로 1년 전보다 0.6% 줄며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.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면세 담배 판매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. 지난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1억 3천 5백만 값으로 전년 대비 60.7% 늘었습니다. 국내와 면세 담배 판매량을 합한 실질 담배 판매량은 37억 4천 3백만 값으로 1년 전보다 0.8% 증가했습니다.